자, 오늘도 미국 주식 다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오늘도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STAC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학연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게 다 제 덕분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동원 앵커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덕에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신다고 그러고요. 그렇죠. 지금 시장 규모로 한 3배 정도가 커진 것 같아요. 그걸 약간 1.5배가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그걸 1.5배가 저, 그쵸? 저는 한 게 없죠. 그렇죠. 숫자를 하나 없게.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을 좀 풀어보고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분이 이렇게 미국 주식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소프트하게 많이 말씀해 주시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정말 그 장벽을 뭔가 허물었잖아요. 그동안에는 미국 주식이 뭐야. 기업도 모르겠고 사실 너무 생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많이들 이 프로그램 보시면서 그 문턱을 많이 뛰어넘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약간 디딤판, 버딧몽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 미주얼 고주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 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한 주 동안의 베스트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이 시간 이제 미국 종목 중에서 하나 볼 텐데 이 종목은 저희가 너무 요즘 자주 말씀드린 것 같아요. 미주얼 고주알의 최애 종목 중 탑5와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뭘까요? 맞춰보세요. 오늘의 종목 저희가 코로나19가 발발되기 전부터도 그렇고 그 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언급을 되게 자주 드렸던 종목이에요. 종목명이 네 글자고요. 저도 한동안 굉장히 빠져 있었던 그런 플랫폼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알 텐데 보잉, 시스코, 아니네. 아니에요. 뭘까요? 뭘 봐요 자꾸. 그렇죠? 밤을 새요 이것 때문에. 뭘까요? 이 정도면 이제 아 넷플릭스네 하면서 바로 맞춰주셨습니다. 교수님 넷플릭스가 사실 되게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요. 이번 시기를 틈타서. 네 맞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주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3월쯤에 디즈니가 디즈니스 플러스를 한다고 발표했을 때가 딱 이 언절리인데요. 그 다음부터 이제 경쟁자다 어쩌다 하면서 많이 재미가 없었는데요. 오히려 이런 코로나19를 겪어 전후가 되면서 물론 그 전부터 좀 반등했지만은요. 넷플릭스가 상당히 뜨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시장 전체적으로 재미없는 거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올해 연초 대비 지금 주시장이 한 20% 정도 빠졌고요. 고점 대비 한 26% 정도 빠졌습니다. s&p500 기준으로 오늘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넷플릭스는요. 오히려 12% 플러스가 하나 있고요. 직전 고점 대비 그러니까 지수가 25% 떨어져 있는 그 시점에서 지금 넷플릭스는 오늘까지 불과 3.4%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의 다 올랐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바로 말씀드렸던 세계 1위의 동영상 스트리밍 기업인 넷플릭스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1997년에 리드 헤이스틱스라는 사람이 실제로 진짜 비디오 대여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기로 보면 유선 케이블 방송 사업자 같은 걸 시작했고요. 넷플릭스라는 것이 소위 네트워크 할 때 인터넷의 넷이랑 플릭이라는 게 영화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라는 것이 합성어가 된 것이 리드 헤이스틱스가 됐고요. 그 다음부터 2000년 중반 지나가면서 드라마랑 영화를 직접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다 무시했어요. 비디오 대여업자가 무슨 감히 영화를 만드냐 이랬는데 소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걸 하나로 세상을 뒤집어놨죠. 그게 정치 관련된 네. 백악관의 정치 관련된 데 계속 될 뻔했죠. 시즌 6, 6, 7 계속 나가다가 결국은 대통령 역할을 했던 사람의 소위 여성 배우와의 스캔들이 엮이면서 중간에 작년으로 끝났는데 여튼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영화가 넷플릭스를 현재의 반열에 올렸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사실 되겠고요. 그럼 얼마만큼 많이 보고 있는지만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1억 6천만 명 가입자가 있고요. 이 중에 미국은 6천만 명, 해외가 1억 명이 넘고요. 이제 중요한 건 한국인데요. 2016년에 처음 생겼을 때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누가 볼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콘텐츠가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요즘은 쉽게 얘기해서 미스터 트로트 여기서 보신 분이 넘쳐나고요. 수많은 드라마 요즘 보면 JTBC나 이런 쪽에 하는 거 TVN도 여기서 많이들 동시에 많이 하잖아요. 바로 올라가요? 네. 반이 올라오는 게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작년 초에 180명, 올해 초에 200, 작년 말에 200만 명이었는데 지금 얼추 한 210만 명 이상 냈다는 거가 없게 보고가 되겠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결제액으로 다 알 수 있거든요. 결제액이 월 결제액이 즉 우리나라 사람들 주머니에서 넷플릭스로 차곡차곡 가는 돈이 월 260억이 지금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그런 플랫폼의 대표적인 플랫폼이 넷플릭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 넷플릭스를 처음 보기 시작한 게 사실 옥자라는 영화, 한국 영화가 넷플릭스에서만 그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공준호의 넷플릭스.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넷플릭스는 근데 처음 한 달 무료로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바로 담궈버렸네요. 미드에.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했던 미드 저는 수트라는 미드가 있어요. 알죠. 변호사, 뉴욕의 변호사 얘기. 거기 하비스펙터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또 그거에 한창 빠져서 근데 그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주말이 순삭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참 어려운데 요즘에는 또 한국 드라마 중에서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드라마 중에 엄청 또 유명한 드라마가 있던데요. 킹덤이 바로 이제 세상을 바꾼 계기가 됐죠. 이제 킹덤이란 것이 이제 어찌 보면 저런 거 누가 보냐 하지만 결국은 한국판 소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실 돈은 안 봤어요. 싫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특히 여성분들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어떻게 그런 걸 좋아하시는 좀비류를 좋아하는 분이 있겠고요. 특히 이제 아시아판 좀비 중에 최고라는 것. 그리고 여기 이제 주 이름 뭐죠? 그 남자 주인공이요? 주지훈. 네. 주지훈이 쓰고 난 갓이 있지 않습니까? 갓이 히트를 친 거예요. 아 만약에 그게 또 아마존에서 엄청 팔렸다고 유럽에서 엄청 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모자 문화가 아닌데 유럽에서 이제 귀족들이 워낙 모자를 많이 쓰는데 아 잠깐 그러면 이 갓을 우리나라의 그 갓을 유럽 사람들이 저게 도대체 뭐냐 그래갖고 그 변화한 것들이 작년 재작년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그거잖아요. 그 베레모 같은 뭐라 그러죠? 그 베레모 같은 그 모르죠. 갓이죠 그냥. 근데 그거를 약간 투명하게 만들면 갓 아닌가요? 네. 뭐 그런 거죠. 근데 하여튼 주지훈 씨가 쓰고 나오는 거가 워낙 히트를 쳐갖고 야 저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 하나에 관한 게 됐어요. 그래서 좀비뿐만 아니라 그걸 보기 위해서 페돌아. 네. 뭐 정확하게 제가 용어는 모르겠고 페돌아. 페돌아 모양인데 페돌아가 약간 이렇게 챙 큰 그런 모자잖아요. 그거를 약간 투명 이렇게 뭔가 재질을 반투명하게 만들면 너무 또 TMI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 지금 중요한 건 코로나에 그런지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넷플릭스를 포함한 스트리밍 동영상 업체와 수요가 기존 모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대비 지금 5% 이상 연간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따끈따끈한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MBC가 아니라 미국의 지상파인 MBC의 손으로 발표했는데요. 19세부터 45세까지의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TV 시청 시간이 보통 50%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걸까요?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집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죠. 지금은. 그러다 보니 올해의 전체적인 넷플릭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스트리밍이 4,700만 명 정도 9,600만 명 정도 올해 전체 늘어날 거라고 봤는데 올해 4,700만 명이 추가로 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넷플릭스가 작년 4분기에 880만 명이 전 세계에서 늘어났거든요. 올해 700만 명이 예측했었는데 4월 29일 날 실전을 발표하는데 가뿐하게 천만 명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에 우려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끝나면 당연히 빼는 사람이 있겠죠. 뛰쳐나가야죠. 네.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일상적으로 바로 빠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여하튼 그런 것들이 지금 온전히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좋아지는 비즈니스가 분명히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하도 이걸 많이 접속자가 늘어나서 그런지 유럽이나 우리나라의 화질을 좀 다운시킨다는데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좀 다운시키는 게 있죠.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기본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은 상관없지만 노트북이나 요즘 TV에서들은 많이 보시잖아요. 기본으로 잡을 때 예를 들어서 1080 약간 실제 말씀드리면 1080을 기본으로 잡아야 되는데 일부러 720으로 떨어뜨려 놓거나 약간 뿌옇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직접 설정에 들어가시면 바꿀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운시켰다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에는 저도 한번 들어가서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낮춰놨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또 설정으로 들어가서 1080이다 4K로 바뀌면 바로 바뀝니다. 네. 그런 거 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입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다른 정말 유망했던 기업들 대비해서도 최근에 주가가 긍정 선방을 보였죠. 본부장님. 네. S&P500이 26% 마이너스인데요. 넷불스는 플러스 14%니까 완전히 달라는 모양이죠. 나이기를 가겠다. 사실 팡 중에서 가장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인데 나아지는 서베이인데요. 일종의. 보시게 되면 스트림 서비스 중에서 뭘 고르겠느냐 했는데 절반 정도가 넷불스를 선택했습니다. 2위가 14% 아마존 프라임이고요. 디즈니는 13%밖에 안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킹덤이 제가 원래 킹덤 때문에 저도 엮였는데요. 보셨어요? 네. 킹덤 1편이 8시간 걸리고요. 2편이 6시간 걸리는데 다 봅니다. 내리. 그거는 딱 주말이면 보네요. 네. 다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킹덤 1편이 회당 20억 원이 들었는데요. 2편이 회당 30억이 듭니다. 아니 뭘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별것도 아닌데요. 이제 배우진의 그 개런티가 뭐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지만 CC가 많이 들어가죠. 네. CC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말씀드린 거냐면 대부분 이런 얘기거든요. 아 좋아. 인기 좋은 건 좋아. 그 다음에 구독자가 늘어난 건 좋은데 돈을 벌어서 전부 다 제작에 쓰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가 남는 거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넷불스에 대한 우려인데요. 다음 페이지 좀 보여드리면 제가 일단은 그걸 얘기할 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한 2년이 지나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현금이 늘어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이제 우려되는 게 뭐냐면 무료 유연기간이 한 달이 지난되지 않습니까? 제가 저거를 가족들 명의로 다 한 번씩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쯤 되면 전화가 와요. 와이프도. 이거 어떻게 끌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해지하는 분도 꽤 계시겠죠. 네. 맞아요. 했지만 그리고 쉐어에서 보거나 그렇죠. 쉐어에서 보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가성비를 올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분들이 많다. 즐겨 본다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 디즈니하고는 격차를 좀 벌려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다릅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보는데 보통 누워서 제가 혼자 보는데요. 뭐냐면 약간 가족적인 그런 거 말고 잔인하다? 폭로적인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약간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이 좀 좋은 게 한다고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신작 출시 경쟁도 있지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네. 네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현금 흐르기 악한데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영문 글로벌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끝납니다. 현금으로 볼 수 있나요? 끝납니다. 공짜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영문 글로벌 0606판에 오시게 되면 맨 위에 있는 화면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일단 위에가 일단 주가죠. 주가인데 지금 보시는 밑에 있는 보라색이 매출의 모습이거든요. 매출 계속 올라가죠. 왜 올라가냐?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고 공짜 가입자가 아니잖아요. 증가하다 보니까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맨 밑에 있는 게 잉여 현금으로 그러네요. 현금으로는 나빠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같이 위험한 시기에는 사실 현금 많아야 되는데 플릭스는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데 아시겠지만 넷플릭스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시장을 넓힌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익을 가져가겠죠. 지금은 약간의 격차를 벌릴 시기다. 투자할 시기. 우리 교수님 아시겠죠? 교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초격차를 많이 쓰시거든요. 초격차. 벌릴 때 벌려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벌릴 때이기 때문에 지금 벌릴 때이기 때문에 벌렸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2년, 3년 정도가 지나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럼 이제 현금이 쌓이겠죠. 아예 이제 벽을 진입장면 확 높게 키워놓는 거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의아하겠지만 넷플릭스 혹시 할부 그러니까 현금을 안 내고 다른 방법을 보시는 분 계세요? 무료 이용이 아니고 없잖아요. 카드로 현금이 무조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의 기업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고요. 킹덤을 100만 명이 보고 천만 명이 본다고 해서 뭔가 테이프가 끊어지거나 늘어지지 않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만들어놓으면 돈이 계속 벌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과도한 우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 제가 보기에는 올해부터는 돈을 모아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얘기로는 소문일 수도 있지만 넷플릭스에 광고가 붙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광고 얘기는 매번 주장이 나오고 특히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이런 거 해지 돈을 벌 수 있다. 얘기하는데 근데 돈 내고 광고 나오면 화나 할 것 같은데요? 아무도 모르는데 직전 컨퍼런스 쿨할 때 레이더헤스팅 우리 형님께서 언급했어요? 네버다. 네버. 네버? 그런 거 없다 말씀하셨는데 모르죠. 세상이 바뀔지 모르니까 그렇죠. 절대적으로 지금은 안 한다 그랬습니다. 불가한 건 없으니까 현금이 필요하면 약간 기본적으로 만 원이었던 걸 5천 원을 낮춰주고 광고를 봐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없는 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넷플릭스에 대한 최근에 의견이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도 나왔습니다. 하나가 선트러스에서 일단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402달러를 제시했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신규 가입자 950만 명을 예상했기 때문에 천만 명 정도 들어올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RBC부터 400달러 이상을 잡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강력 매수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만약에 지금 당장 주식을 사기게 뭐한 분들은 강력하게 넷플릭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넷플릭스는 집콕주라고 저는 불리는 게 약간 불만스러운데 이게 아니어도 원래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하게 말씀드리겠고 특히 한국 내 가입자가 지금 5배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한국도 이제 집콕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 지금 영화 개봉도 넷플릭스톤에 살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하나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 관련해서 사실 플랫폼이라는 것을 굉장히 가장 많이 키워놓은 회사가 넷플릭스라는 곳입니다. 디즈니라는 새로운 대학마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관련한 컨텐츠의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또 그 결이 다르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이러한 독주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주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비주얼 고전의 시간 넷플릭스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US 스텍의 장호석 본부장 또 이학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